안녕하세요. 슈퍼브레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트랩에서 X축, Y축에 어떻게 제목을 넣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0.1 간격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는 한 4분의 X제곱 정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0.25 곱하기 X의 점제곱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래프를 확인해 볼게요. X, Y 그리고 실행은 단축키 F5 눌러주시거나 여기 편집기의 실행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X하고 Y 눈금 간격 같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Axis 해주시고 Equal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Grid 눈금을 한번 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 안 나와 있죠. 그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X라벨 그리고 Y라벨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자, X라벨에 작은 따옴표 해주시고 X 그리고 Y라벨에 작은 따옴표 해주시고 Y 그다음에 실행 눌러주시면 이렇게 X축의 X, Y축의 Y라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글도 지원이 됩니다. 여기다가 값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도 값 이렇게 써주시면 X값, Y값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조금 재미가 없죠. 자, 일단 값은 이건 지워주고요. 자, X는 X인데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넣고 싶은 거예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다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다가 중괄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줄에 나타나고요. 이게 두 번째 줄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X 그다음 줄에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자, 이렇게 역슬래시 해주시고 L, E, Q 이렇게 써주시면은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리고 X 해주시고 L, E, Q 해주시면은 부등호가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렇게 부등호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Y축도 한번 고쳐볼게요. 자, Y는 4분의 1 곱하기인데 곱하기는 이렇게 해주시고 타임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X의 제곱 해주시면은 X제곱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중괄호로 해주시면은 줄이 바뀌어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런데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 그러면은 폰트 사이즈를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폰트 사이즈를 바꿀 때는요. 폰트 사이즈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원하는 크기의 폰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16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서 확인해 볼게요. 폰트 사이즈가 커진 거 확인되시죠? 자, 여기다가 쭉 쓰려고 하니까 너무 칸이 좁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해주시고 엔터 하시면은 계속 이어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폰트 웨이트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 웨이트는 폰트를 두껍게 할 거냐 그걸 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볼드 해주시면은 폰트가 두꺼워질 겁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자, 폰트가 두꺼워졌죠? 색깔도 바꾸고 싶습니다. 자, 색깔은 컬러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빨간색은 R, 초록색은 G, 파란색은 B, RGB죠? 그 다음에 검정색은 K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축 한번 파란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주시면은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글씨체 폰트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폰트 네임, 폰트 네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 점점점 해주셔야 되죠? 자, 저는 이제 코믹, 산스, MS 이 폰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글씨체가 바뀐 거 확인되시죠? 모든 글씨체를 다 쓸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자, 어디에 있는 글씨체를 쓰실 수가 있냐면요. 홈에서 기본 설정에서 여기 보시면은 매트랩에 글꼴이라고 있습니다. 이 글꼴에서 보시면은 여기 글씨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을 자주 쓴다. 그럼 어디에다가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여러 번 이용하시면 되겠죠? Y축에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주시면요. Y축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었네요. 칼라 값이 RGBK 밖에 없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색상 값 있죠? RGB 값. 그거를 0부터 1까지 숫자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0, 1, 1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색깔이 0, 1, 1 사이안인가요? 그 색깔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수는 0부터 1까지 수로 이제 하는 건데 RGB가 보통 0부터 255의 숫자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1, 2, 5 그리고 1, 2, 5, 2, 5, 5.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래시 해주시고 2, 5, 5 해주시면은 RGB 값 있죠? 여러분들이 보통 색상표에서 찾아서 쓰시는 그 값을 여기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적용이 되었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퍼센트 값을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여기가 0.5, 0.5,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색상이 나오겠죠? 뭐 다른 색상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0.3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자, 이런 색깔이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매트랩에서 X축과 Y축, 제목 다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т 를 short 0 1 1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